모두의 운동장, 모두의 꿈동장을 열어라! 2024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 내일을 향해 뛰고, 달리고, 날아라! 경상북도 최고의 학생 체력왕 선발대회 땀 흘리는 즐거움, 도전하는 자신감 다양한 스포츠 체험으로 꿈을 펼쳐라! 경상북도 학생들을 위한 신나는 가을운동회 마음껏 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 모두의 꿈이 움직이는 모두의 꿈동장 11월 2일 2024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 우리 포항에서 만나요!